MBC 오솜의 붉은 끝동천지 보성별화정 탐방기입니다. 전남 보성군 등량면 강골길 32-17 이정자는 조선 헌동 11년에 이진만이 후진 양성을 위해 세웠다고 전한다. 열화란 기쁘게 이야기한다는 뜻인데 중국 시인 도연명이 귀걸의사에서 따온 것으로 일가 친척들 간의 우애와 화목을 강조하는 말이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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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